안녕하세요 핫또입니다. 오늘도 예우 씨도라 핫또 후툭의 각자먹방으로! 오늘의 콘텐츠. 업간? 오늘의 콘텐츠는 뭐죠? 오늘은 보양식 각자먹방. 보양식? 특히 남자들한테 줄 거에요. 어? 너무 좋아지면 터지는데? 저 지금 터지기 직전이라서. 네네. 저도. 오늘은 특별히 용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게 해드릴 거에요. 용돈은 게임을 통해서 드릴 거에요. 오케이. 갑니다. 레츠 고. 돈이 좀 이상하네요. 저는 근데 누구예요? 정재열이 들어있네요? 당신이에요. 동기동이에요. 코를 보셔요. 코를 살짝만 좀 보세요. 아니 두 분 진짜 돈 더시는 거죠? 네. 최종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남긴 사람이 한국 5만 원을 가져가게 합시다. 회사 돈? 네. 5만 원? 네. 나갑시다. 진짜로. 오늘 정재열이 이긴다면 허원들이 엽떡을 수 있습니다. 정기동이 이긴다면 정재열이 5만 원을 주겠습니다. 갑시다. 돈 불릴게요. 오늘의 용돈 게임은 홀짝 게임이에요. 네. 홀수인지 싹수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맞추면 가지고 있는 금액의 금액을 들이고 틀리면 개발을 해소합니다. 첫 번째 했습니다. 오케이. 아 두 자리 숫자예요? 세 자리 숫자인데? 자. 가시죠. 짝! 어? 어떻게 할 거야? 짝까지. 아 왜? 짝까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짝! 짝까지. 아 이거 따라와서. 아니 이제 저는 신전을 한 거예요. 쓸게요. 네. 볼에 2만 원. 가오가. 짜게. 오! 승부수? 2만 원? 2만 원을 걸게요. 짜게 2만 원. 볼. 볼에 2만 원. rum Alfred va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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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 3개예요. 짝이에요. 백장은 못 그렸어. 2개예요. 4번 빠지죠? 왜? 너 2배로 끌려줄 테니까? 2배로 끌려줄 테니까? 뭐야? 그쵸? 빌리면 그 대신 넌 2배로 50포입니다. 야가지 아니에요? 볼 갈게요. 짝에 올인. 볼. 출발! 10만 원! 10만 원! 이거 반 뺏어야 빨리 얘기해? 와 근데 이게 이자가 너무 세다. 몇만 원 주세요. 마지막 판은 다 뺏는 걸로 하죠. 그리고 불리는 거 3배. 브링 인 터로야. 브링 인 터로야. 세게 보시네. 뭐야 진짜 모르겠어. 이번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올까? 홀에 올인 갑니다. 올입니까? 다 뺏겨요. 나게 2만 원 벌게. 아니야. 홀에 올인 갈게. 갑니다. 네. 페이. 자 6만 원 드릴게요. 어? 머니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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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제가 티에 안 보여요. 도망이 인생이 이럴 거예요. 벌었다고 자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게임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기도님한테 뭐 편 받으셨던 거 없어요? 안 좋은 음식을 샀을 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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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말고요. 저희는 또 저희만은 세 개의 룩이 있기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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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냄새 한 번에 막아가지고.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갈게요. 하나 둘. 호호치게요. 그러면 결국 최종 용돈은 저는 6만 원. 저는 4만 원. 지금 살짝 두 통이 있거든요. 가볼게요. 첫번째 음식! 주세요! 자 요거는 금액이 만원? 자 힌트 드릴까요? 네 힌트 가시죠 이거 뭐 소 불알고 이런거 같은데? 그런거 남은 줄 알겠어 먹을게 먹을거 같아요 삼각팬티 이퀄 삼계탕 아..오케이 하나 둘 셋 어? 근데 왜 화이팅 화이팅 활력 아 활력도 깨준다고 이거 야 근데 만원이면 잘 샀네 오 야 맛있는데? 와 맛있겠다 와 이 전복이 진짜 몸에 좋아요 전복에도 나만 좋을걸요? 근데 전복이 개비싸잖아 버터고이 전복이면 근데 맛있겠다 서퍼레스 마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전복이라서 이게 어떤 맛이에요? 엄청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요 버터와 마늘향도 엄청 나가지고 이게 과자 하면서 약간 느끼하려고 하는데 약간 마늘향이 얄쌈하게 잡아주면서 약간 탱글탱글 오늘 내가 지는 날인가 보다 오늘 내가 지는 날인가 보다 음 다졌다 음 우리 촬영 보통 맛있네 음 너무 맛있어 자 두 번째 라운드 갑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음식 자 두 번째 음식 주세요 자 2만원 네 자 두 번째 판은 네 저는 뭐 먹어요? 저도 먹는다 구린데요? 일단 힌트 들어봅시다 힌트 삼계탕인가? 먼저 구매하시는 분이 드시는 거예요? 저 안 먹을래요? 뭔가 구린데 이거? 저도 못 먹겠어요 안 드실 거예요? 와 그러면 제가 먹어도 돼요? 나 먹어볼게 드실 거예요? 네 궁금해 두 번째 음식 싹 바퀴게 와 너무 깍끍하지? 이거 힘들었던 거 알고 나 하라고 해준 거구나 아 와 와 오 오 아 진짜 그러지마 할란드 밖에 나오면 내가 다 먹는 거예요? 네 야 근데 너 진짜 너무 약 어? 어 미안해 나도 몰라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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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힐링성 야 진짜 너무 약 야 근데 너 진짜 너무 약 야 아 아 내가 진짜 진짜 맞춘다 아 돈도 할게 한입만 안 할래 나오지? 저 그냥 그대로 집으로 가게 아 진짜 진짜 해 한 번 더 볼까? 아 오 아니면 도네요 두 번째 두 번째 거? 네 하나 둘 셋 한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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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아 진짜 아무거나 해 갖고 먹어 우와 아 아 진짜 여보 야 이게 진짜 보양식이죠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완전히 그냥 애격이 굵힐 때까지 내가 이마 통도 없는 거지가 전진한 중에 반을 틀어서 사는데 네가 쳐먹어? 그러면 제가 미안하니까 돈이라도 환불해 드릴게요 그럼 뭐해! 다음 거 내가 또 살 거 같은 카카오톡 나오는 거 뻔한데 아 생마늘이야 심지어 구운 마늘도 아니야 구운 마늘도 너무 높아 아 마늘 너무 높아 그만해요 12,000원 갑니다 타 입술 위 안 먹게요 몰라요 그냥 기분이 나빠졌어요 달콤하게 추 12,000원 결제할게요 인생 역전 갑니다 12,000원 오케이 하나, 둘 복부 너 먹을게 야 이거! 어우 매워. 어우. 단권. 단권 3글제, 여기. 자, 그러면 가려지지 않아서 요거 금액만 나오고 힌트! 하나, 둘. 아이언맨? 아이언? 아이언? 아 나도 할 거야.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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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결제. 좋은 거 나오겠지, 이번엔. 좋은 거 주세요! 짠. 오리! 오리고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신세네! 분대야! 분대! 너무 맛있겠다. 오리고기가 뭐일거야? 외부 방식에서? 오리고기는 빈 열와 혈암 질환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피 맑아지는 거. 피가 탁한 거 어쩔지 않지... 왜 피가 딱한 줄 알아? 이거 많이 먹었고 피하다가 쫄려서 피하니까 내 두개를 3개 줄게 안 해 안 해 안 해 두께가.. 야 정당이네 없어 안 해 안 해 두께가 다르잖아 안 해 안 해 맛있겠지 너 먹어요? 밥 불려? 우와! 여기 보세요 3개 내 3개 진짜 많이 안 보겠다 더 이상 안 하면 나 더 이상 거래 안 하고 있어 23년 사업하면서 진짜 잘 입힌 상에서 거래 한 번만 더 진짜 거래 안 하지? 앞으로 너랑 거래 끊을게 제한 한 번만 해도 돼요? 무쌈하면 당연한 거 무쌈하려면 너가 소스가 좀 들어와야 돼 생강이랑 이거 찍었니? 이거 찍었어? 이거 찍었니? 이거 찍어야지 이거 좀 더 찍어야 돼 시내가 변했어 무약 갈게요 당연히 당연히다 근데 사람이 맛있는 거 먹을 때 나오는 소리가 있어 음 오늘 복불복 고양식 먹방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재가를 때렸잖아요 진짜 감정이 실렸을 때입니다 방송상 컨셉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 였습니다 월월